안녕하십니까 미래사주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미래사주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주나 타로, 궁합, 진로, 각종 운세 등의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성공의 삶을 개척하실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며 언제까지나 인생의 멘토로서 밝은 미래를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